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측이 민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피라미드 게임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주 촬영 장소에서 보행해 불편을 드렸음을 확인했다. 제작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안전을 강화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촬영 민폐 길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번 주도 등교길 인도를 막고 촬영하더니 오늘도 이런 일이 생겼다. 드라마 촬영한다고 아이들 등교길에 영상 장비를 올려놨다. 누구 하나 안전지도 하는 사람도 없고 인도 자전거 도로까지 막아서 아이들은 찻길로 걸어다녔다. 촬영을 굳이 아이들 등교 시간에 해야 하는지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라미드 게임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2024년 공개 예정이다. 특히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친언니 장다의 데뷔작으로 벌써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